이게 뭐게요? 매실입니다. 매실장아찌는 담그기도 간단하고요. 매실 30kg면 설탕도 30kg 넣으면 되는 거랍니다. 제일 간단한 게 매실장아찌 담그는 거랍니다. 꽃구경도 하면서 매실 따기 전에 영상 찍고 꽃들 보세요. 예전에는 매실을 1년에 120kg씩 항아리에 막 담그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두구두구 매실 액기스를다가 여름 내내 마시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. 지금은 40kg 정도만 담급니다. 이렇게 매실장아찌 담그기 전에 인증사. 준비된 매실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에 꼭지 부분을 이쑤수개로 제거한 다음에 물기 빠진 상태에서 시하고 가욕하고 분리를 시킵니다. 그래가지고 양 재어보고 시키려면은 시 빼고 설탕 부어주면 됩니다. 똑같은 동양 부어줬다가 100일 지난 다음에 걸러서 이 시 뺀 매실을 묻혀 먹으면 새콤달콤 맛있습니다. 올해도 매실장아찌 담갔습니다. 여기에 이제 설탕만 부어주면 된답니다. 찰칵 인증사 찍고 올해도 매실장아찌 담그었습니다. 큰 다라에다 양은 다라에다 넣고 설탕하고 시 뺀 매실 가육하고 섞으면 동양의 양을 섞어주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통에다가 부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통에다가 부어주면 되구요. 항상 한번 담글 때 매실장아찌 10키로 이렇게 해서 담급니다. 올해도 한 4번 정도는 담글 예정입니다. 그러면은 다 앞에서 40키로 해마다 담그는 연중 행사랍니다. 매실장아찌 담그기 입니다. 100일 후에 걸릴 거에요. 그래서 매실장아찌 새콤달콤하게 묻혀 먹을 겁니다.